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단지 윌더닐스 연립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2타경 58693번입니다. 감재가는 29억 8,500만원이며 대직공 93평양에 근물면적은 50평양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인 2차 체제가는 20억 8,95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2억 8,950만원에 2차 입찰은 2차 입찰은 12월 18일에 진행해집니다. 참고로 2차 입찰시 3차 체제가는 14억 6,265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4년 1월에 진행해집니다. 2차 입찰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단지 윌더닐스 연립주택 경매물건은 신분당산 판교역과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판교아시 생활권으로 운중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판교 연립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단지 윌더닐스 매물은 108동 1층으로 대지권 92.7평형에 근물면적은 50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0월 기준으로 29억 8,500만원이며 1회 유찰된 후 변경되어오다 오는 2023년 12월 18일에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0억 8,950만원을 체제가로 오는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 제재가의 10%인 2억 8,950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70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상 2010년 12월에 상수행인된 철근콘크렉트구조 2층 연립주택으로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무상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5월 18일에 설정된 한강자산관리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21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43억 2,144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감 문건 맹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리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배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현재 공시내용의 미납관리비 승계 가능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니 입찰정관리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입찰창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경면을 통해 판교 연립주택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무실 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분당구 운중동 인근 주택 매매내액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인근 연립주택 빌라 등의 매물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판교 부동산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분당 인근 연립주택 등은 최근 경매낙찰 현황은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근 주호연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 물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침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권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업마을 1단지 윌드닐스 10집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침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